85만 명의 회원, 46조의 자산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며 창립일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2020년도 성과 회원님들께 빠짐없이 언박싱 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교직원공제회 연구소 오늘 언박싱 해볼 회원님의 궁금증은 수많은 회원이 함께하는 공제회에서 큰 규모의 자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공제회의 투자 전략과 2020년도 수익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하! 마침 2020년도 결산 소식이 도착해 있는데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딱 맞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2020년의 공제회 성과를 나누며 더 찬란한 내일을 약속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고! 올해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장기 저축급여와 보험, 대여 등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들이며 전국 교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는데요 신뢰의 결실, 50주년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0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증대여 업무를 온라인 채널에서 확대 시행했고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 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 올해 기금운용 파트너 8개사를 선정했고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개최했죠 이어서 법인 예탁급여 제도 시행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 확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덕해의 휴스테이 서비스 전국 확대 소비자 중심 경영 5차 인증 획득까지 2020년을 지나 회원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지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았답니다 2020년에는 얼마나 많은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공제회와 함께 해주셨을까요? 50년 전 7만 명 규모로 시작했던 회원 수는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2020년 기준 총 85만 명을 달성했고 전국 각지의 많은 회원님들께서 공제회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편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0년 제도별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장기 저축급여 27조 3천억 원 퇴직생활급여 7조 목돈급여 2조 5천억 원 순인데요 회원님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 저축급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많은 회원님들께서 장기 저축급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2020년 기준 74만여 명의 회원님들께서 평균 603.79자를 납입하고 계십니다 2020년 말 기준 각 저축 제도별로 가입하고 계신 회원님의 연령대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많은 회원님께서 공제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총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창립 연도인 1971년 13억 원의 자산 규모로 시작했던 공제회는 2010년엔 18조 2,223억 그리고 10년 만인 2020년엔 45조 7,965억 원 자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7년 연속 흑자를 이어 왔고 당기 순이익은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부담금과 자산 운영 수익으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소중한 자산 국내외 주식, 채권, 국내외 부동산, SOC, PEF, 해지펀드 등의 대체 투자 부문, 회원 대여 부문 등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 비중은 해외 대체 투자 31.9% 국내 대체 투자 24.5%, 국내 채권 14.9%, 국내 주식 12.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회의 자산은 오직 회원님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수익성, 안정성, 분산 투자, 유동성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2020년 투자 자산을 통한 수익은 3조 2,606억 원 투자 자산 수익률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10%를 달성해 2009년 이래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 운용 부문에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비중을 조절한 것이 우수한 수익률 달성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각국의 정책, 금리 추이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님께서 일시에 급여금을 청구하실 경우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준비금 적립률도 105.8%로 전년보다 3.7%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말 든든하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올 한해도 교육가족의 편안한 현재,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며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연구소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항상 회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